유튜브에서 시작된 중 크으... 시원해... 이렇게 시원한 음료수를 마실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이 냉장고 덕분이지 없어서는 안될 아주 소중한 존재라고 할 수 있어 뭐... 잘 모르겠다고...? 으음... 아! 이렇게 시들시들해진 채소들 녹아버린 아이스크림 신선도 잃은 곶감 아 이건 그래도 맛있는데 어쨌든 생각만 해도 끔찍하지 않아? 그렇다면 이 냉장고 안은 어떻게 계속 씌워낼 수 있을까? 이 안에 내 고향 북극처럼 차가운 빙하라도 있는 걸까? 그 원리 궁금하지 않아? 그럼 우리 함께 이 냉장고에 대해 알아보러 떠나볼까? 꺼 으 쏘리 같은 냉장고라고 다 똑같이 생기진 않았지 우리 가족이랑은 다르게 말이야 흐흐흐 오 오 어때? 정말 다양하지? 잠깐 그렇다면 최초의 냉장고는 과연 어떻게 생겼을까? 음 하하하 최초의 냉장고가 궁금하니? 어? 누구세요? 내가 바로 최초의 기계식 냉장고를 만든 제임스 해리슨이란다 귀여운 강아지야 저는 강아지가 아니라 북극여우예요 근데 최초의 냉장고? 어떻게 생겼는지 궁금해요 박사님 지금 네 뒤에 있지 않니? 어? 설마 저게 냉장고? 그렇단다 생각보다 작지? 에? 에? 근데 박사님 저 최초의 냉장고라는 건 어떤 원리를 이용해 만든 건가요? 그 비밀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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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에 담겨 있지 바로 이 에테르 아 에테르 근데 그게 뭔데요? 액체는 기체로 변할 때 액체 주변에 있는 열 에너지를 흡수한단다 그러면 열 에너지가 줄어든 주변은 차가워지지 근데 이 에테르는 보통 액체보다 더 쉽게 기체로 변하는 성질을 갖고 있거든 그런 이 에테르를 냉매로 사용하여 내부에 찬 공기가 흐르도록 만든 장치가 바로 이 냉장고란다 어때? 참 쉽지? 열 에너지 냉매 으... 어렵다 냉장고 작동 원리를 조금 더 쉽게 알 수 없을까요? 알고 싶어요 하하 오랜만에 보는 호기심이 많은 아이구나 좋았어 그렇다면 이걸 한번 타보거라 어? 앞으로도 유용하게 사용될 거야 우와 그 킥보드를 타고 앞에 달린 플래시를 켜면 그 빛이 제품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통로를 만들어주지 우와 고마워요 해리슨 박사님 가자 냉장고 안으로 으어어어어 어? 어? 이봐 새치기 하지 말고 줄 서라고 줄을 안 서고 내려고 아... 아... 저래... 어? 어? 으아!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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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어... 냉장고의 원리? 그럼 나와 같이 사이클을 한번 돌아볼래? 사이클? 혹시 두 발 자전거니? 나는 네 발이 좋은데 응, 그 사이클이 아니라 냉각 사이클 우리 냉매들이 상태 변화를 반복하며 냉장고 안을 시원하게 만드는 순환 과정 말이야 나는 그 모험을 거쳐서 최고의 냉매가 될 거야 냉매? 그럼 너도 애테르니? 아니, 그건 은퇴하신 우리 할아버지 더 이상 애테르를 냉매로 사용하지 않아 요즘엔 우리 같은 친환경 이소부탄가스를 냉매로 사용해 아, 근데 냉매가 뭐야? 아, 냉매란 냉장고 안을 차갑게 만들기 위해 열을 전달하는 물질이야 우리는 냉장고 내부를 순환하면서 기체가 될 때는 주변을 시원하게 하고 액체가 될 때는 주변을 뜨겁게 해 우리가 변신할 때 주변의 열 에너지를 이용하기 때문이지 변신을 한다고? 도대체 어떤 사이클을 돌길래? 궁금하면 얼른 따라와 보라고 오, 나 먼저 간다 오, 같이 가 어서 오세요 여기는 언제나 신나는 압축기 파 다 같이 뛰어놀아 볼까요? 신나게 점핑, 점핑 하셨나요? 여러분들은 이제 압축된 상태가 되었습니다 이 밀폐된 방에서 위아래로 왕복 운동을 하면서 말이죠 어떠세요? 압력과 온도가 올라간 느낌이 들어요 그렇다면 제대로 압축되셨습니다 나가시는 분은 저 뒤편에 나가실 때는 천천히 어서와 냉매 사모 보아하니 신나게 뛰고 왔구나 근데 이 강아지는 누구? 저는... 강아지가 아니라 북극 여우예요 냉장고 원리를 알아보기 위해 바깥 세상에서 온 제 친구랍니다 얼른 시작해요 아저씨 컨디션 최고! 으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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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냉매 사모 모양이 바뀌고 있어요 괜찮은 건가요? 헤헤! 걱정 안 해도 된단다 지금 바깥 공기를 빨아들여와서 그 공기로 뜨겁고 높은 압력의 기체 상태인 냉매 사모를 식히고 있는 거란다 비교적 차가운 바람으로 뜨거운 기체를 식히니 이렇게 바로 액체로 변신하는 거지 헤헤헤헤! 아... 근데 이렇게 쉽게요? 그게 바로 이 냉매들의 특징이란다 조금만 온도를 내려도 쉽게 액체로 변하고 조금만 올려도 쉽게 기체로 변하지 어때? 기체일 때보다 스타일이 좀 살지 않아? 헤헤! 나는 이제 너가 변신하며 방출한 이 열을 밖으로 빼내야 되겠다 잘가렴! 헤헤! 으잇짜아... 오... 어...? 우어!! 으아아악!!! 빨리 빨리!!! 자! 꿈은 낼 시간 없어! 어서 어서! 저 잠깐만요! 아직 마음의 준비가... 뭐야?! 또 무서워서 그래?? 얼른 얼른!!! 뒤에 줄이 길다고!! 오오오... 어?! 냉매 사모, 할 수 있어! 넌 최고의 냉매가 될 거잖아! 그럼! 최고의 냉매에게 이 정도쯤이야! 힘내! 으아악! 으아악! 재밌는데? 별거 아니었어 역시! 너 재밌는 거 맞아? 얼굴이 10%인데? 그건 내 상태가 지금 저온 저압으로 바뀌었기 때문이야! 자, 만져봐! 차가워! 어떻게 순식간에 그렇게 된 거지? 그건 바로 배관 끝을 조여버렸기 때문이지! 저 모세관을 봐! 냉매가 저것을 통과하게 되면 속도가 빨라지게 되지! 봐봐! 이렇게 끝을 조이니 우리 더 빠르고 멀리 나가지? 그럼 나는 바빠서 이만! 아... 근데 왜요? 속도가 빨라지면 왜 차가워지는데요? 풍로가 좁아진 모세관에서 냉매의 속도를 빨라지게 만드는 것은 바로 냉매의 압력에 의한 힘이야! 냉매의 속도가 느린 넓은 풍로에서는 압력이 더 커야 속도를 빠르게 가속시킬 수 있고 풍로가 좁은 곳에서 넓은 곳으로 다시 나가려면 압력이 작아야 속도가 줄어들 수 있어! 그래서! 냉매의 속도가 빨라지면 동시에 압력이 작아지고 그로 인해 온도 또한 내려가지! 나는 바빠서 정말 이만! 바... 바쁘지만... 치... 친절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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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험을 잘 보내고 왔니? 모험의 마지막 하이라이트! 그곳엔 언제나 내가 있지! 안녕하세요! 미스터 증발기! 전 준비 다 됐어요! 이번엔 아까 응축기와는 반대로 외부 공기를 끌어들여와서 액체를 기체로 변신시키는 거구나! 차갑고 낮은 압력의 액체 냉매가 순간적으로 비교적 따뜻한 외부 공기를 만나면 쉽게 증발해버리는 원리를 이용한 거지! 어허! 모험을 제대로 했구나! 하하하하 오오 weakest 여,... 어? 잠깐만! 근데 냉장실, 냉동실 모두 같은 냉기들이 나오는데 왜 온도는 다르지? 그건 바로 냉기가 나오는 양의 차이 때문이야. 아주 낮은 온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냉동실은 냉기를 자주 내보내는 반면 냉장실은 적정 온도를 유지하기 위해 냉기를 내보내고 내보내지 않고를 반복하거든. 이제 우리도 슬슬 나가볼까? 증발기 아저씨, 저희 이만 가볼게요. 잘 가. 언제나 삶은 모험과 함께. 절대 모험을 멈추지 말라고. 어때? 이제 냉장고가 작동하는 원리, 냉각 사이클에 대해 확실히 알겠지? 압축기에서는 기체 상태 냉매가 압축되어 고온 고압으로. 다음, 응축기에서는 차가운 바람으로 냉매를 시켜서 기체에서 액체로 변신. 다음, 모세관을 통과하여 저온 저압의 액체로. 마지막, 증발기에서는 더운 바람을 이용하여 차가운 액체 냉매가 기체로 변신. 그러면 비로소 냉기가 생기지. 그 냉기를 차곡차곡 모아 냉장고 안이 시원해지도록 배출. 이게 바로 냉장고 냉각 사이클, 예! 예! 정말 똑똑한 북극냐우인걸! 어? 함께 모험해줘서 고마워. 이건 내가 아끼는 내 보물. 맛있는 거니까 아껴 먹어. 고마워. 이건 내 선물. 안녕! 우리의 첫번째 모험, 다들 어땠어? 앞으로도 이어질 모험이 너무 기다려지는걸?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모두 안녕!